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고수철 중에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직도 방송이 한 3회분 남아서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거기에 계세요 손 한번 들어주세요 손 한번 들어주세요 하트 한번 해주세요 손하트 손하트 좀 해주세요 정민씨 손하트도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예 거기 서주세요 조금만 가운데로 조금만 가운데로 예 손아트도 해주세요, 손아트도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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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